인생은 생존이야. 재난과 역경은 일상이지. 눈앞의 장애물에 흔들리지만 넓게 멀리 보고 헤쳐나가는 거야. Keep eyes open, Vizelis. 나이프 디펜스 권총 씬 나이프 디펜스 권총 씬입니다. 여기서 남자랑 여자랑 서로 먼저 찾아내려고 몸을 숨기면서 서로 찾는 과정에서 여자가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남자가 뒤에서 다가와서 어깨를 잡으면서 칼로 찔리려고 합니다. 일단 어깨에 손이 닿는 순간 닿는 순간 발이 크게 나가면서 스텝을 돌면서 쳐내고 이렇게 자세를 잡고 오른발 앞에 놓고 자세를 잡습니다. 그 다음 남자가 크게 휘두르면 팔뚝으로 막으면서 밑으로 눌러서 저쪽으로 흘려보내고 그 다음 반대쪽 백핸드로 오면 이쪽 팔뚝으로 막으면서 잡아주고 그대로 팔로 눌러서 제압하면 남자가 무릎을 꿇고 이 상태에서 이쪽 손으로 바꿔서 잡으면서 팔꿈치로 밀어서 칼을 떨어뜨리고 그 다음 남자가 팔을 접으려고 할 때 반대쪽 손으로 손목 잡고 이 손은 밑으로 넣어서 자기 손목 잡고 이 상태에서 남자가 지금 힘 쓰는 방향으로 같이 힘을 써주면 남자가 이렇게 넘어가게 되고 그 다음 이쪽 반대쪽 손으로 다시 이 팔을 잡은 다음 자기 홀스터에 있는 총 잡고 잡은 다음 손 저쪽으로 뿌리치면서 뒤로 멀어지고 그 다음 들어서 총을 이렇게 겨누면 끝납니다 다음 이제 소총 씬입니다 소총 씬은 여자가 저기다가 자켓을 걸어놓고 빠져나갔어요 돌아서 그럼 남자는 이제 그 자켓이 여자인 줄 알고 자세를 잡고 좀만 뒤로 오세요 자세를 잡고 겨누면서 가는데 여자가 돌아와서 옆에서 먼저 총구 쪽을 잡고 이 손으로 해머 펀치 남자 얼굴 쪽으로 해머 펀치를 한번 하고 그 다음 여기 대머리판이랑 총구를 같이 잡으면서 남자 허벅지에 무릎차기 한번 하고 이때 남자가 무릎 꿇으면 총을 이렇게 아니 아직은 없지 마세요 총을 한번 이렇게 거꾸로 든 상태에서 총으로 이렇게 원을 그리듯이 원을 그리듯이 뺍니다 그리고 빼면서 옆구리에 끼면서 손잡이 잡고 여기 핸드가드 잡고 이때 남자가 다시 총을 뺏으려고 달려들면 총구로 밀어내고 어깨에 견착하고 겨누면 끝납니다 이때 옆에서 다가와서 잡고 치고 잡으면서 무릎차고 총을 거꾸로 들어서 돌려서 빼고 그 다음 옆구리에 끼면서 손잡이 핸들에 잡고 남자가 달려들때 쳐내고 겨누고 원을 그리기 위해 몸도 그리기 위해 죽음의 취향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